안나가 읽어주는 11편의 그림형제 동화 동화를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 전집입니다. 그림형제 동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들이 원작이기도 하며 어릴 적 누구나 듣고 읽었던 개구리 왕자 라푼젤 헨젤과 그레텔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동화들은 오늘날 애니메이션과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면서 재해석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독일의 유명한 학자이자 작가인 그림형제가 약 200년 전 수집했던 이야기들이 원작이란 점입니다. 책에는 총 210편의 원작을 통해 인간 본성의 여러 모습과 재미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중 개구리 왕자, 성모 마리아의 아이, 소름을 찾아 나선 소년, 실 잡는 여자들, 작은 빨간 모자, 죽음의 신, 주은아이, 사랑하는 롤란트, 털복숭이 공주, 숲속의 성 요셉, 성모 마리아의 작은 장까지 11편을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게 잘 들어주세요.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 개구리 왕자 옛날 옛날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딸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 딸은 유독 아름다워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한 해님조차도 막내 공주의 얼굴에 빛을 뿌릴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성 부근에는 나무들이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숲에는 오래된 보리수가 있었으며 나무 밑에는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이 더울 때면 막내 공주는 그 숲으로 들어가 시원한 샘물가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해지면 가져간 황금공을 공중에다 높이 던졌다가 받는 놀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주가 황금공을 공중에 던졌다가 잡으려고 하는데 공이 공주의 손에 맞고 튀어나가 샘 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공은 공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로 샘 속으로 굴러들어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샘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공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곳에는 공주의 마음을 달래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주가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슬피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고 있나요? 공주님! 공주님의 눈물은 돌까지도 녹이겠군요.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하고 공주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샘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그 두툼하고 못생긴 머리를 물 밖으로 삐죽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 개구리 너였구나. 나는 지금 황금공이 샘 속에 빠져버려서 울고 있는 거란다. 그러자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제가 공주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공주님의 황금공을 찾아오면 저한테 뭘 주실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줄게. 내 옷이랑 진주, 보석들도 주고, 내가 머리에 쓰고 있는 금관도 네가 원한다면 줄게. 전 공주님의 옷도 진주도 보석도 금관도 원치 않아요. 그런 것 대신 절 사랑해주고, 제 친구가 되어 함께 놀아주고, 식탁 앞에 앉을 때 저를 공주님의 옆자리에 앉게 해주고, 공주님의 작은 금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게 해주고, 공주님의 작은 컵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게 해주고, 공주님의 작은 침대에서 함께 자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물속에 들어가서 공주님의 황금공을 찾아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약속할게. 그 공만 찾아준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면서 공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멍청한 개구리가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단? 다른 개구리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앉아 개골개골거리기나 할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친구로 대해주기를 기대한단? 일단 공주의 약속을 받아낸 개구리는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깊숙이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입에 공을 물고 물 밖으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개구리가 풀밭에 황금공을 던져주자, 공주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더니 재빨리 그 공을 집어들고, 쏜살같이 달려가 버렸습니다. 개구리가 소리쳤습니다. 기다려요, 공주님! 저도 데리고 가야죠! 전 공주님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개구리는 있는 힘을 다해 개골개골 거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주는 이제 개구리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공주는 곧바로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곧 그 개구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구리야, 샘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튿날이었습니다. 공주가 왕과 신하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작은 황금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팔딱팔딱하면서 대리석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 누가 왔는지 궁금하게 생각한 공주는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그곳에 개구리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공주는 재빨리 문을 쾅 닫아버리고는 겁먹은 얼굴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공주의 가슴이 마구 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공주야,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냐? 거인이 널 잡으러 오기라도 했느냐?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인은요, 징그러운 개구리인걸요? 개구리가 뭘 바라고 널 찾아왔지? 어제 제가 숲속의 샘 근처에 앉아서 황금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그걸 샘 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고 있으니까 저 개구리가 나타나 그걸 건져주었어요. 그 대가로 개구리는 제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말았지 뭐예요? 하지만 전 저 개구리가 물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지금 저 밖에 와서 이 안으로 들어와 저랑 함께 있고 싶대요. 바로 그때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개구리가 외쳤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을 열고 절 들여보내주세요. 그 차가운 샘물 곁에서 저한테 약속하신 걸 잊으셨나요? 공주님,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을 열고 절 들여보내주세요. 이윽고 왕이 말했습니다. 네가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한다. 가서 들어오게 하렴. 공주가 가서 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온 개구리는 공주를 따라 공주의 의자가 있는 대로 팔짝팔짝 뛰어갔습니다. 의자 옆에 온 개구리는 소리쳤습니다. 절, 공주님 곁에다 올려주세요. 공주는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렇게 하라고 본부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본부대로 했습니다. 일단 의자 위에 올라온 개구리는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공주님의 작은 황금 접시를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밀어주세요. 물론 공주는 개구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긴 했지만 싫은 것을 참고 억지로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개구리는 접시에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공주는 음식이 목에 걸려 취할 지경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참 잘 먹었다. 먹고 나니 피곤하네요. 절, 위층에 있는 공주님 방으로 데려다 주시고 공주님의 비단 침대를 손봐주세요. 우리가 함께 잘 수 있도록. 공주는 그 개구리가 무섭고 징그러워 울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를 건드리는 것조차 끔찍한 일인데 이제 그 개구리를 자신의 아름답고 깨끗한 침대 위에다 재워야 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왕은 화난 표정을 하며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를 도와준 상대를 무시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할 수 없이 공주는 두 손가락으로 개구리를 집어 위층으로 데리고 가서 방구석에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침대로 올라가 누웠습니다. 개구리는 침대 곁으로 기어와 말했습니다. 난 피곤해요. 공주님, 나도 공주님처럼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날 침대 위로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 아버님께 일러 바치겠어요. 이 말에 공주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개구리를 집어들어 있는 힘껏 벽에다 던졌습니다. 이제 푹 쉴 수 있을 거야. 이 더러운 개구리 같으니! 그러나 개구리가 방바닥에 떨어졌을 때 개구리는 이미 아름다운 눈을 지닌 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주는 이제 아버지가 지시하신 대로 왕자를 자신의 다정한 친구요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공주에게 못된 마녀가 자기에게 마법을 걸었으며 오로지 공주만이 자기를 그 셈에서 꺼내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자는 다음 날 공주를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밝은 햇살이 그들을 깨울 즈음 여덟 마리의 하얀 말들이 끄는 마차 한 대가 성에 도착했습니다. 머리에 타조 깃털을 꼽고 금사슬로 된 마구를 걸치고 있는 말들이 끄는 마차였습니다. 그 마차 뒤에는 왕자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하인레이가 선체로 타고 있었는데 그의 가슴에는 철로 된 세 개의 띠가 감겨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이 개구리가 된 걸 알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자기 가슴이 슬픔과 괴로움으로 터져버릴까 봐 철로 만든 띠로 가슴을 감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왕자를 자기 나라로 모셔가기 위해 마차를 몰고 왔습니다. 충신 하인레이는 왕자와 공주가 마차에 타는 걸 도운 뒤 다시 마차 뒤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마차가 어느 만큼 달렸을 때 왕자는 뒤에서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자는 고개를 돌리고 소리쳤습니다. 하인 리일, 마차가 부서지고 있어? 아닙니다, 왕자님. 제 가슴을 감은 쇠띠에서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마녀가 마법을 걸어 왕자님을 개구리로 만들어 놓았을 때 철로 만든 띠로 가슴을 감았거든요. 여행을 하는 동안 그 소리는 두 번 더 들렸고 그때마다 왕자는 마차가 갈라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제 왕자님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된 충신 하인 리의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어오는 바람에 철로 된 띠들이 차례차례 터져나가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아이 어느 커다란 숲 언저리에 가난한 나무꾼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세 살배기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 매일매일 먹고 살 양식이 없어 어린 딸에게조차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나무꾼은 일을 하러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나무를 막 베기 시작했을 때 키 크고 아름다운 한 여인이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빛나는 별들로 엮은 관을 쓴 그 여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기 예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이다. 넌 가난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니 네 딸을 나에게 다오. 내가 네 딸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잘 돌봐주마. 나무꾼은 성모 마리아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가 딸을 데려와 성모 마리아에게 넘겨주자 마리아는 그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 아이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를 먹고 향긋한 우유도 마셨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옷을 입었으며 아기 천사들이 그 아이와 놀아주었습니다. 아이가 열네 살이 된 어느 날 성모 마리아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부터 나는 긴 여행을 할 참이니 네가 하늘 왕국의 열세 개의 문 열쇠들을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 중 열두 개의 문을 열어 그 안에 든 모든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들여다보는 건 괜찮다. 하지만 이 작은 열쇠로 열리는 열세 번째 문만은 절대로 열지 말아라. 내 말을 명심해라. 그 문을 열면 넌 불행해질 거야. 소년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떠나자 소년은 하늘 왕국의 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아서 마침내 열두 개를 다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들 속에는 빛에 둘러싸인 열두 사도가 한 사람씩 들어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황홀한 광채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몹시 기뻐했으며 소녀 곁을 늘 따라다니던 아기 천사들도 역시 기뻐했습니다. 이제 성모 마리아가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방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소년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몹시 알고 싶었습니다. 소년은 아기 천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이 문을 열지도 않고 안에 들어가지도 않을게. 그냥 문틈으로 살짝 엿보기만 할게. 그러자 아기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죄를 짓는 일이에요. 성모 마리아님이 금하신 일이니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소년은 더 이상 그 문을 열어보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 문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 호기심은 자꾸 소녀의 마음을 유혹하고 괴롭혀서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천사들이 밖으로 나간 후 혼자가 되자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뿐이니 몰래 들여다볼 수 있겠다. 내가 들여다본 걸 아무도 모를 거야. 소년은 열세 번째 문의 열쇠를 찾아내어 방문 자물쇠에 끼우고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 문이 열리고 소년은 그 속에서 활활 타는 불길과 눈부신 빗속에 앉아있는 성삼위 일체를 보았습니다. 소년은 한동안 어리빠져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년은 손가락 하나로 그 빛을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손가락이 황금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들어 소년은 문을 쾅 닫고 달아나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그녀가 무슨 일을 하든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았으며 그녀의 가슴은 계속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게다가 황금빛으로 된 그녀의 손가락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얼마 후 성모 마리아가 돌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소녀를 불러 하늘의 방문 열쇠들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소녀가 그 열쇠꾸러미를 넘겨주자 마리아는 소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열세 번째 문을 열어보진 않았겠지? 예! 성모 마리아가 그녀의 가슴에 손을 갖다 대자 그녀의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소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그 문을 열어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그 문을 열어보진 않았겠지? 소녀는 두 번째로 대답했습니다. 예! 마리아는 하늘의 불을 건드려 황금빛이 되어버린 소녀의 손가락을 보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세 번째로 물었습니다. 진짜 안 그랬니? 소녀는 세 번째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하늘나라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 소녀는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소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지상의 황야 한복판에 누워있었습니다. 소녀는 울고 싶었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론가 달아나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몸을 돌릴 때마다 무성한 가시덩굴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뚫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는 황량하고 쓸쓸한 곳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할 수 없이 속이 빈 고목 속에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소녀는 고목 속으로 기어들어가 누웠습니다. 소녀는 하늘나라에서의 아름다웠던 생활이 생각날 때마다 또 아기 천사들과 함께 놀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쓰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식물 뿌리와 야생 딸기밖에 없었으며 그녀는 그런 것을 구하기 위해 발이 붙도록 돌아다녔습니다. 가을이 오자 소녀는 땅바닥에 떨어진 나무 열매들과 나뭇잎들을 속이 빈 고목 속에 모아놓았습니다. 열매들은 소녀가 겨울을 날 양식이었고 나뭇잎들은 눈과 서리가 내릴 때 불쌍한 작은 짐승처럼 소녀가 기어들어가 잘 이부자리였습니다. 그래야 얼어 죽지 않을 테니까요. 오래지 않아 소녀가 걸치고 있던 옷은 넉마가 되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고 맨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태양이 빛나고 주위가 따뜻해지자 소녀는 고목 속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소녀의 긴 머리가 외투처럼 그녀의 맨살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을 지내는 동안 소녀는 이 지상에서 삶의 슬픔과 괴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숲이 다시 실록으로 뒤덮인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사냥을 하러 숲으로 들어와 사슴 한 마리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은 소녀가 머무르고 있는 곳을 둘러싼 덤불 속으로 도망쳐왔고 왕은 말에서 내려 칼로 덤불을 내리치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덤불을 해치고 들어온 왕은 황금빛 머리를 발까지 길게 늘어뜨린 한 아름다운 소녀가 나무 밑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 선 채 소녀를 지켜보다가 이윽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대는 그대는 누구요? 왜 이 쓸쓸한 곳에 혼자 앉아있는 거요? 그러나 소녀는 입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내 성으로 가지 않겠소? 소녀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왕은 두 팔로 소녀를 안아 말 위에 태운 뒤 함께 성으로 갔습니다. 소녀는 비록 말을 하진 못했지만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은 곧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왕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그날 밤 왕비가 침대에 홀로 누워 있을 때 마리아가 그녀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네가 내가 그만 그 방문을 열어보았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한다면 말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나 네가 끝까지 사실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지금 태어난 네 아기를 내가 데리고 갈 테다. 왕비는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요 전 그 방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성모 마리아는 왕비의 품 안에서 아기를 빼앗은 뒤 아기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기가 보이지 않자 왕비가 자기 아기를 죽이는 도깨비라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도 그 소문을 들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비를 너무나 사랑한 왕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왕비는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왕비가 그 금지된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만 한다면 네 아기를 돌려주고 너의 굳은 혀도 풀리게 해주겠다. 하지만 네가 여전히 고집을 부려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에 태어난 아기도 내가 데리고 갈 테다. 왕비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 그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그녀의 품 안에서 아기를 빼앗아 하늘나라로 또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번째 아기도 사라져버렸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왕비가 그 아기를 삼켜버렸다는 이야기를 거리낌없이 했고 왕의 고문관들은 왕에게 왕비를 처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왕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고문관들에게도 죽고 싶지 않거든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듬해 왕비는 아름다운 딸을 낳았습니다. 그날 밤 세 번째로 찾아온 성모 마리아는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리아는 왕비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왕비의 두 아이들이 웃고 떠들면서 지구를 갖고 노는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왕비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아직도 네 마음이 열리지 않았느냐? 네가 그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저 두 아들을 내게 돌려줄 텐데. 그러자 왕비는 이번에도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전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세 번째 아기마저 빼앗고는 왕비를 다시 지상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 번째 아기마저 사라졌단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왕비는 도깨비입니다. 왕비를 사형해 줘야 합니다. 왕은 더 이상 고문관들의 입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왕비를 재판에 붙였습니다. 왕비는 혀가 굳어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화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말뚝 주위에 나무 단들을 쌓고 왕비를 그 말뚝에 묶은 뒤 나무 단에 불을 피자 그 뜨거운 불길이 그녀의 단단히 얼어붙었던 자존심을 녹여버려 그녀의 가슴이 그녀의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왕비는 내가 그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죽기 전에 고백할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굳었던 혀가 풀리면서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요 마리아님 전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불길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머리 위에 환한 빗줄기가 떨어지면서 성모 마리아가 빛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양쪽에 두 아들을 거느리고 새로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왕비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으리라. 마리아는 왕비에게 세 아이를 넘겨주고 왕비의 굳은 혀를 풀리게 해주었습니다. 왕비는 남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소름을 찾아 나선 소년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영리하고 지혜로웠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척척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멍청해서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었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을 만나본 사람들은 누구나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평생 아버지의 짐이 될 거야. 집안에 할 일이 생기면 늘 큰 아들이 그 일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겁이 많아서 날이 어둑해진 때나 밤에 아버지가 일을 시키거나 교회 묘지 같이 음산한 곳을 지나가야 하는 심부름을 시키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해요 아버지 전 거기 못 가요 그곳은 생각하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걸요 이따금 밤중에 날로가에 둘러 앉아서 등꼬리 오싹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사람들은 다들 소름이 끼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종종 방구석에 앉아 그런 이야기를 듣곤 했지만 그게 무슨 소린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정말 소름 끼쳐 라고 하는데 그 소름 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 그건 아마도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기술이 아닌가 싶어.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넌 이제 몸집도 커지고 힘도 강해졌으니 밥벌이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 형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나 좀 보렴 은하 그런데 너는 그저 방구석만 차지하고 앉아 아무것도 하려들지 않으니 정말 큰일 작은 아들은 대답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뭔가를 배우고 싶어요. 전 소름끼 치는 법을 알고 싶다 고요. 전 그게 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큰 아들은 이 말을 듣고 동생을 비웃으며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맙소사 내 동생은 정말 멍청해. 저 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가 될 거야. 뭔가를 해내려면 젊을 적에 해야 할 텐데.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되면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상세히 알게 될 게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밥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일꾼 한 사람이 그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자기 작은 아들이 뭘 배울 능력도 깨달을 능력도 없는 데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아이 글쎄 내가 녀석한테 밥벌이 삼아 뭘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았더니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우고 싶다지 뭡니까. 그러자 교회 일꾼이 말했습니다. 그 애가 바라는 게 그것이라면 제가 일하는 데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 애를 제게 맡겨주신다면 제대로 된 아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훈련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일꾼은 그 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교회 종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교회 일꾼은 한밤중에 소년을 깨워 교회 종탑으로 올라가 종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일꾼은 이제 너도 소름 끼친다는 게 뭔지 제대로 알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소년보다 먼저 종탑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소년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올라갔습니다. 소년은 종탑에 올라가 종에 매달린 끈을 붙잡기 위해 몸을 돌리다가 종 밑으로 나 있는 구멍 건너편 계단 위에 하얀 물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누구요? 소년이 소리쳤지만 그 물체는 대꾸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소년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대답해요. 대답하기 싫으면 여기서 썩 꺼져요. 한밤중에 여기서 볼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러나 교회 일꾼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년이 자기를 유령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소년은 다시 한 번 더 소리쳐 보고는 그래도 소용이 없자 그 물체에 달려들어 계단 아래로 떠밀었습니다. 그 물체는 열 계단쯤 굴러 내려가 계단 한 모퉁이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년은 종을 치고는 교회 일꾼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말 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그대로 잠들어버렸습니다. 교회 일꾼의 아내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잠자는 소년을 깨워물었습니다. 우리 그이는 어디 있는지 아니? 너보다 먼저 종탑으로 올라갔는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종소리가 울리는 구멍 건너편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꺼지라고 해도 안 꺼지길래 전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계단 아래로 떠밀어 버렸죠. 그 사람이 아저씨인지 아닌지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아저씨라면 정말 죄송해요. 교회 일꾼의 아내는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단 한모퉁이에서 다리가 부러진 채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온 다음 소리내어 울며 곧바로 소년의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악을 썼습니다. 대개 대개 아들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 녀석이 내 남편을 계단 아래로 떠밀어 다리를 분질러 놓았다구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놈을 당장 데려가세요. 화가 난 아버지는 당장 교회 일꾼의 집으로 달려가 소년을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그게 무슨 못된 짓이냐 그런 짓을 한 걸 보니 아무래도 악마한테 홀렸나 보다.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분은 무슨 못된 짓을 하는 사람처럼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 세 번이나 물었어요. 내 말에 대꾸를 하든가 꺼지든가 하라고.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넌 평생 나한테 골칫거리밖에 되지 않을 거다.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없어지거라. 알았어요. 아버지 기꺼이 그렇게 해드리죠. 하지만 날이 밝을 때까지만 참아주세요. 해가 뜨는 대로 집을 나가서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울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도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될 거예요. 니 마음대로 배우고 싶은 걸 배워라.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오십 달러를 줄 테니 이걸 갖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거라. 하지만 니가 어디서 왔고 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창피하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아버지가 바라시는 게 그것뿐이라면 명심하겠어요. 날이 밝자 소년은 오십 달러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집을 나와 큰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소년은 길을 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소름이 끼쳤으면 제발 소름이 좀 끼쳤으면 소년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가는데 한 남자가 옆에서 걸어가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쯤 걸어가다가 교수대가 눈에 띄자 그 남자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교수대 보이지? 저기서 일곱 명의 사내들이 밧줄잡이 딸한테 장가를 들었단다. 지금쯤 그 친구들은 두 발을 버둥거리며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고 있을걸? 밤이 올 때까지 저 교수대 밑에 앉아 기다려봐라. 그러면 넌 분명히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는 일 정도라면 저도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제가 그처럼 금방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제 50달러를 아저씨께 드릴 테니 내일 아침이라도 오세요. 소년은 교수대가 있는 데로 가서 그 밑에 앉아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추워 소년은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자정쯤 되자 바람이 한층 싸늘해지면서 모닥불 곁에 있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목 매달려 죽은 시체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서로 부딪히자 소년은 여기 불 곁에 있어도 이렇게 몸이 꽁꽁 얼어붙는데 저기 매달린 저 사람들은 얼마나 추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교수대에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가 그들의 목에 걸린 밧줄을 하나하나 풀어 시체들을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모닥불을 훅훅 불어 불을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었으며 이윽 그들의 옷에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소년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안 그러면 댁들을 다시 저기다 목 매달아 버릴 테니까요. 그 시체들은 소년의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그들이 걸친 넉마같은 옷들에 붙은 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조심하지 않으니 나도 어쩔 수 없군요. 당신들 때문에 나까지 불에 타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야 소년은 다시 그들의 목을 나란히 교수대에 걸어놓고 불 곁으로 돌아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그 전날 길에서 만났던 남자가 50달러를 받을 욕심으로 소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소름이 뭔지 알았겠지? 아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기 걸려있던 사람들이 입도 열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멍청해서 자기네가 입고 있는 넉마 같은 옷들이 타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50달러를 받기는 다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평생 저런 녀석은 처음 보네. 그 남자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제 갈길로 가버렸습니다. 소년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길을 걸으며 또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름이 끼쳤으면 제발 소름이 좀 끼쳤으면 소년의 뒤에서 걷고 있던 한 집 마차꾼이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몰라요. 마차꾼은 다시 재우쳐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몰라요. 네 아버지는 누구시냐? 그런 말에 대답하면 안 된대요. 아까부터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냐? 전 소름이 끼쳤으면 해요. 그런데 아무도 소름 끼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마차꾼은 말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린 집어치우고 나랑 같이 가면서 네가 잘만한 곳이 있나 알아보자꾸나. 소년은 마차꾼과 함께 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어느 여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큰 방으로 들어갔을 때 소년은 또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름 좀 끼쳐봤으면 제발 소름 좀 끼쳐봤으면 여관 주인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네 소원이라면 여기서 그런 경험을 할 기회를 갖게 될 게다. 그러자 여관 주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요. 그렇지 않아도 목숨을 잃은 멍청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저렇게 예쁜 눈을 가진 애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소년은 말했습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해도 난 상관 안 해요. 난 소름이 끼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을 떠난 것도 그 때문인 걸요. 소년은 여관 주인을 조르고 졸라 마침내 가까운 곳에 있는 귀신 붙은 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여관 주인은 거기야말로 소름 끼친다는 게 뭔지 제대로 알만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그저 성 안에서 사흘 밤을 보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왕은 왕은 모험을 무사히 치르는 사람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그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마귀들이 지키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보물이 있어 일단 그 보물을 마귀들한테 빼내기만 한다면 가난한 사람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갔지만 살아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년은 왕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그 귀신 붙은 성에서 사흘밤을 보내고 싶으니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년을 본 왕은 소년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 가져갈 물건을 세 가지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 생명이 없는 물건 이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불과 가리기계 한 대와 칼이 붙어있는 목공용 작업대 하나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왕은 낮 동안 그 세 가지 물건들을 성 안에 들여넣게 했습니다. 밤이 오기 직전 소년은 혼자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다 불을 비우고 칼이 붙어있는 목공용 작업대를 설치한 뒤 가리기계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휴 소름 좀 끼쳐봤으면 하지만 여기서도 그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자정이 가까웠을 때 소년은 다시 불을 휘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모닥불에다 대고 바람을 푸우 하고 부는 순간 갑자기 한 구석에서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려왔습니다. 야옹 야옹 얼어 죽을 것 같아. 소년은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이들 무엇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거야? 얼어 죽을 것 같으면 이 불 곁에서 몸을 녹이면 되잖아. 소년이 그 말을 하자마자 두 마리의 커다란 검은 고양이들이 껑충 뛰어와 소년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은 불이 번쩍번쩍 하는 눈으로 소년을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후 몸을 다 녹이고 난 고양이들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 우리 카드 한 판 할까? 좋지 하지만 우선 먼저 너희들의 발을 보여줘. 고양이들은 자기네의 발톱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맙소사 발톱 한 번 엄청나군 기다려 내가 그 발톱을 깎아줄 테니까 소년은 그렇게 말하면서 고양이들의 목덜미를 움켜주고 목공룡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의 발을 바이스에 고정시켰습니다. 소년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둘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카드 놀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고 나서 소년은 그 고양이들을 흠신 두들겨 패해 죽인 뒤 물속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고양이들을 처치하고 나서 다시 모닥불 곁에 앉으려는데 목에 새빨간 쇠사슬을 맨 검은 고양이들과 검은 개들이 사방에서 기어나와 그의 주위로 다가오는 바람에 그는 도망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면서 모닥불을 마구 밟아 꺼버리려고 했습니다. 소년은 얼마 동안 그것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다가 하는 짓이 너무 고약하다 싶은 기분이 들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칼을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썩 꺼져 이 더러운 놈들아. 그리고 그는 칼을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달아나버렸고 달아나지 않은 놈들은 소년이 모두 죽여 연못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소년은 남은 불씨들에다 대고 훅훅 바람을 불어 다시 불을 살려내고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닥불 옆에 앉아 있다 보니 점차 소년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몹시 졸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소년의 눈에 방구석에 놓여있는 커다란 침대 하나가 띄었습니다.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소년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 위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마자 침대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더니 성 안을 마구 내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 달려라 달려 좀 더 빨리 달려보지 그래 침대는 여섯 마리 말이 끄는 마차처럼 번개같이 내달렸습니다. 문과 문을 지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와르름 쿵쾅하는 소리를 내면서 침대가 뒤집히더니 그것이 몸 위에서 산처럼 그를 내리눌렀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담요와 베개들을 내던지고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말했습니다. 자 이 침대를 다실 분 있으면 얼마든지 다세요. 소년은 모닥불 옆에 길게 누운 뒤 이튿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아침나절 성 안으로 들어온 왕은 소년이 방바닥에 길게 누워있는 광경을 보고는 소년이 유령들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딱도 하구나 잘생긴 아이였는데 왕이 중얼거리자 그 말소리에 잠에서 깬 소년은 주섬주섬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기뻐하면서 하룻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었습니다. 소년은 왕의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이걸로 하룻밤은 무사히 지낸 셈이고 나머지 이틀도 쉽게 보낼 겁니다. 소년은 여관 주인에게 갔습니다. 여관 주인도 놀라서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널 못 볼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 이제는 소름이 뭔지 알았니? 아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밤에도 소년은 그 낡은 성으로 들어가 불 옆에 앉아서 늘 하던 소리를 다시 늘어놓았습니다. 소름 좀 끼쳐봤으면 자정이 가까웠을 때 소년은 요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낮게 들리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곧이어 그 소리가 사라지면서 얼마 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귀청을 찢을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반토막짜리 사람 하나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 소년의 발밑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소년이 말했습니다. 하하 이것 봐라 반쪽이 달아나고 없네 정상이 아니로군 또다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고함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서 나머지 반쪽도 떨어져 내렸습니다. 기다려 너희들을 위해 불길을 좀 새게 해줄 테니 소년은 모닥불을 휘저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그 반토막짜리 몸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더니 무시무시한 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사내는 소년의 작업대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거기 앉으라고 허락해준 적 없는데 그 작업대는 내 거야. 그 사내는 소년을 밀쳐버리려 했으나 소년은 그대로 당하지 않고 힘껏 그 사내를 떠밀어 버린 뒤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갑자기 굴뚝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례차례 뛰어내려 왔습니다. 그들은 아홉구의 시체에서 나온 뼈들과 두개골 두개를 가지고 와서 아홉개의 뼈들을 세워놓고 두개골을 굴려 쓰러뜨리는 볼링 비슷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자기도 그걸 하고 싶어 물었습니다. 이봐 나도 끼워줄테요? 돈을 갖고 있다면 끼워주지. 돈이야 많지. 하지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공들은 둥그러치가. 많구나. 소년은 두개골들을 집어서 가리기계에 끼운 뒤 그것들이 동그랗게 될 때까지 기계를 돌렸습니다. 자 이제는 더 잘 굴러갈 거야. 이제 재밌게 놀아보자. 소년은 그들과 함께 게임을 하여 약간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열두시를 치자 모든 것들은 말끔히 사라져버렸고 소년은 그대로 방바닥에 누워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년이 무사한가 알아보려고 성으로 온 왕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지냈지? 볼링을 하다가 돈을 좀 잃었어요. 그래 소름이 끼치지는 않았니? 전혀요. 꽤 재밌었는걸요? 아우 소름이 뭔지 알 수만 있다면. 살째 밤이 되자 소년은 다시 작업대 위에 앉아 구슬프게 말했습니다. 소름 좀 끼쳐봤으면. 밤이 으쓱해지자 여섯 명의 거인들이 관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걸 본 소년이 말했습니다. 어? 저건 며칠 전에 죽은 내 사촌동생 이미 분명해. 소년은 그들에게 손가락으로 신호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리 와 동생 이리 와 거인들은 관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년은 그리로 가서 관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관 속에는 시체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소년이 시체의 얼굴에 손을 대보니 얼음처럼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널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소년은 불 옆으로 가서 손바닥을 따뜻하게 한 뒤 다시 그걸 시체의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시체의 얼굴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시체를 관해서 드러내 불 옆으로 끌어온 뒤 자기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체의 두 팔을 계속 주물러 주었습니다. 마침내 시체의 몸에서 피가 다시 통하기 시작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년은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우면 서로의 몸이 더워진다는 말이 기억나서 시체를 침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준 뒤 자기도 그 곁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죽은 사람의 몸이 따뜻해졌고 곧이어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 소년이 말을 하자 시체는 버럭 고함쳤습니다. 이제 네 목을 졸라주지! 뭐라고? 고맙단 인사가 고작 그거냐? 안 되겠다. 널 다시 관 속에 집어넣어 버려야겠어. 소년은 시체를 번쩍 들어 관 속에 쳐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여섯 명의 거인들이 돌아와 관을 메고 나가버렸습니다. 소름이 끼치지 않아 여기서 아무리 오래 지내도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우진 못할 거야. 소년이 그 말을 하자마자 유령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자들보다 더 늙어 보였고 더 커 보였으며 턱에는 길고 하얀 수염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늙은이는 소년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악당 놈아 이제 소름이 뭔지 알게 될 거다. 너도 죽을 때가 가까 왔으니까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죽는 건 싫어. 날 죽이려면 먼저 나를 이겨야 할걸. 그러자 늙은이가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널 이길 테니까. 입만 나불 거리는군. 허풍 그만 떨어. 난 너만큼 강해. 아니 더 강할지 몰라. 늙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디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 네가 나보다 더 강하다면 널 무사히 내보내주지. 따라오거라. 시험해보자. 그는 소년을 끌고 캄캄한 복도를 여러 곳 지나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도끼를 집어들더니 모루를 내리쳐 단 한 방에 모루를 땅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난 그보다 더 잘할 수 했어. 소년은 그렇게 말하면서 또 다른 모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얀 수염을 늘어뜨린 늙은이는 소년이 하는 짓을 자세히 지켜보기 위해 소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년은 도끼를 집어들더니 단 한 방에 모루를 두 쪽 내고는 늙은이의 수염을 그 갈라진 모루 사이에다 끼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겼어. 죽을 사람은 바로 너야. 소년은 쇠몽둥이 하나를 집어들고는 늙은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늙은이는 엉엉 울면서 소년에게 많은 보물을 줄 테니 제발 쇠몽둥이로 때리지는 말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소년은 쇠몽둥이를 내려놓고 늙은이를 놓아주었습니다. 늙은이는 소년을 성의 지하실방으로 데리고 가서 금이 가득든 세 개의 괴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것이고 또 하나는 왕의 것이고 남은 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때 시계가 열두시를 쳤습니다. 그 늙은 유령은 소년을 어둠 속에 남겨둔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나 혼자서도 여기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어. 소년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어둠 속을 더듬어 드디어 그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방으로 되돌아온 소년은 불 옆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왕이 와서 말했습니다. 의제는 소름이 뭔지 배웠겠지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소름이란 게 뭐죠? 죽은 제 사촌동생이 여기 왔었고 덕수염 난 사람이 와서 제게 지하실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금을 보여주긴 했지만 소름이 뭔지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걸요? 그러자 왕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성을 구했으니 내 딸과 결혼하도록 해라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그거 아주 좋죠. 하지만 전 아직도 소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황금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소년은 아내를 몹시 사랑했으며 아주 행복했지만 가끔씩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소름 좀 끼쳐봤으면 소름 좀 끼쳐봤으면 좋겠어. 그의 아내는 그 일 때문에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녀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분은 소름이 뭔지 제대로 아시게 될 테니까요. 시녀는 왕궁 정원을 흐르는 시내로 나가서 양동이 가득 잉어를 잡아왔습니다. 그날 밤 젊은 왕이 잠들었을 때 그의 아내는 이불을 걷어내고 차가운 물과 잉어가 가득 든 양동이를 그의 몸 위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물고기들이 그의 몸 위에서 펄떡펄떡 뛰기 시작하는 바람에 젊은 왕은 잠에서 깨어나 소리쳤습니다.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이제 알았어! 부인! 소름이 뭔지를! 실 잡는 여자들 실 잡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처녀의 어머니는 딸을 달래보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해보았지만 처녀는 한사코 실 잡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몹시 화가 난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처녀를 때렸습니다. 처녀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왕비가 마차를 타고 그 집 곁을 지나다가 그 요란한 울음소리를 듣고 마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왕비는 그 집으로 들어가 사연을 물었습니다. 딸이 너무나 게을러서 때렸다는 이야기는 창피해서 차마 할 수가 없어 처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가 실 잡는 걸 그만두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 애는 그저 하루 종일 실만 잤는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이 애가 실 잡는 데 쓸 암화를 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말했습니다. 난 이 세상에서 실 잡는 소리를 가장 좋아하오. 물레 돌아가는 소리처럼 듣기 좋은 것도 다시 없지. 대게딸을 우리 성으로 데려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소. 우리 성에는 아마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대게딸이 얼마든지 실 잡기를 할 수 있을 거요. 처녀의 어머니가 선선히 승낙을 하자 왕비는 처녀를 데리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성에 도착한 뒤 왕비는 처녀를 세 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들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최상품 아마가 꽉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왕비가 말했습니다. 자, 나를 위해 이 아마로 실을 잡도록 해라. 이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내 큰아들과 결혼시켜주겠다. 네가 가난해도 별 상관이 없다. 그저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만 하도록 해. 난 네 부지런함을 지참금으로 생각할 테다. 저녀는 300년을 살아도 그 많은 아마를 다 실로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저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면 몰래 울었습니다. 그녀는 사흘 동안을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서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왕비는 그 방으로 들어와 실이 전혀 눈에 띄지 않자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어머니 곁을 떠나온 것이 너무나 슬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자 왕비는 그럴 법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꼭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 왕비는 처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 방을 떠났습니다. 다시 홀로 남게 된 처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근심이 쌓인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자니 세 여자가 창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아주 넓적한 발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여자는 넓은 아랫 입술이 턱을 다 덮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는 엄청나게 큰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창문 밑에 서서 그녀를 올려다보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상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처녀가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 여자들은 처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그 아마들을 실로 만들어주지 그 대신 아가씨는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아가씨의 결혼식에 초대해 주어야 해요. 아가씨는 우리를 사촌이라고 부르고 음식 먹을 때도 우리를 끼워주어야 해요. 기꺼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 어서 들어오셔서 곧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하세요. 처녀는 괴상하게 생긴 그 세 여자들을 첫 번째 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그 여자들이 일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실을 뽑아내면서 물레의 발판을 밟기 시작하자 두 번째 여자는 입술로 그 실을 축축하게 했으며 세 번째 여자는 그 실을 꼬고 손가락으로 판을 두드리곤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자가 판을 두드릴 때마다 섬세한 솜씨로 잘 꼬아진 실이 감긴 얼레가 하나씩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그 세 여자들이 왕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들릴 때면 처녀는 그때까지 자아낸 엄청난 양의 실들을 보여주었고 그때마다 왕비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처녀를 칭찬했습니다. 첫 번째 방에 가득 찼던 아마가 다 떨어지자 그들은 두 번째 방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세 번째 방으로 옮겨갔으며 결국은 세 번째 방에 아마도 동이 났습니다. 이를 다 끝마친 세 여자는 그곳을 떠나면서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걸 잊지 마루 아가씨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올 테니 처녀가 왕비에게 텅 빈 방들과 산같이 쌓인 실들을 보여주자 왕비는 결혼식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이 될 왕자는 그렇게 솜씨 좋고 부지런한 아내를 맞이 드리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거듭 처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제게는 사촌언니가 셋이 있는데 그동안 저한테 너무나 고맙게 해준 언니들이라 제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 그 언니들을 우리 결혼식에 초대해서 우리와 음식을 같이 먹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지 허락하고 말고 왕비와 왕자가 허락을 해 주어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그 세 여자들은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사촌언니들이 오셨군요. 어서 이리 오세요. 그때 세 여자들을 본 신랑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생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요? 그러고 나서 신랑은 넓적한 발을 가진 여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발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넓적하게 되었나요? 첫 번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내 발판을 하도 밟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신랑은 두 번째 여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입술은 왜 그렇게 늘어졌습니까? 두 번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실을 하도 핥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세 번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엄지손가락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커다랗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도 실을 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세 여자의 말을 들은 왕자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 아름다운 아내가 다시는 물내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어. 그리하여 그녀는 실을 찾는 그 끔찍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 옛날에 귀여운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를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소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소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소녀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늘 소녀딸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안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소녀딸에게 빨간색 자그마한 모자를 선물했습니다. 모자는 소녀에게 매우 잘 어울려 소녀는 늘 그걸 쓰고 다녔으며 그로 인해 그 소녀는 작은 빨간 모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야 이리 오렴. 너 이 케이크와 포도주병을 할머니께 가져다 주거라. 할머니는 병이 드셔서 몸이 약해지셨는데 이것들을 드시면 건강해지실 게다. 한낮이 되어 뜨거워지기 전에 얼른 출발하거라. 숲으로 들어가면 딴전 부리지 말고 길만 따라 얌전히 걸어가야 해요.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서 포도주병을 깨뜨릴 거고 그러면 할머니께 드릴 것이 없을 게 아니니 할머니 방에 들어갈 때 공연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고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작은 빨간 모자는 어머니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숲속에 있었는데 그 집은 마을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숲속에 들어서자마자 늑대를 만났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늑대가 얼마나 못된 짐승인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늑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말했습니다. 안녕 작은 빨간 모자야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늑대 아저씨 이렇게 일찍 어디로 가는 거냐? 할머니 댁에 가요 그 앞치마로 싼 건 뭐지? 케이크하고 포도지요 우리 할머니가 병이 드셔서 어제 우리는 이 케이크를 구웠어요 할머니께 드려서 기운을 차리시게 하려고요 네 할머니는 어디 사시니? 작은 빨간 모자야? 여기서 15분쯤 더 가면 돼요 세 그루의 큰 참나무 밑에 있어요 기암나무 숲가에 있다고 말해도 좋고요 늑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 것은 아주 보드랍고 맛이 좋겠어 그 할멈보다 훨씬 더 맛있을 거야 할멈하고 이 어린 것 둘 다 잡아먹으려면 교묘한 꾀를 써야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늑대는 작은 빨간 모자와 얼마간 나란히 걸어가다가 다시 소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야 네 주위에 예쁘게 피어있는 저 아름다운 꽃들을 좀 보렴 왜 넌 둘러보지 않니? 그리고 새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데 넌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구나 넌 마치 학교로 가는 애처럼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가는구나 생각해보렴 숲속을 여기저기 거닌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작은 빨간 모자는 주위를 돌아보고는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온 햇살이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숲에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꽃들을 한 다발 꺾어서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면 할머니께서 무척 좋아하실 거야 아직은 좀 이른 시각이니까 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녀는 길에서 벗어나 꽃들을 찾기 위해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소녀가 꽃 한 송이를 꺾을 때마다 주위에 더 예쁜 꽃들이 피어있어서 소녀는 그 꽃을 향해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숲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늑대는 할머니 집으로 곧장 가서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작은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께 드릴 케이크와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문 좀 열어주세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빗장을 들어 올리면 된다 난 기운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 늑대가 빗장을 들어 올리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늑대는 말없이 할머니의 침대 옆으로 곧장 가서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의 옷을 입고 할머니가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쓴 뒤 할머니의 침대에 누워 커튼을 잡아 내렸습니다 그동안 작은 빨간 모자는 꽃을 찾아 숲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소녀는 한아름 가득 꽃들을 꺾은 뒤에야 비로소 할머니가 비로소 할머니 생각을 떠올리고는 다시 할머니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머니 집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작은 빨간 모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을 때 소녀는 그 방이 아주 낯설게 느껴져 속으로 보통 때는 할머니 방에 있는 게 좋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으스스한 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침대로 다가가 커튼을 뒤로 제쳤습니다 침대에는 할머니가 누워 계시긴 했지만 할머니는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얼굴 있는 데까지 푹 내려 쓴 괴상한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요? 응, 귀가 커야 내 말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지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커요? 손이 커야 널 더 잘 잡을 수 있지 할머니, 입은 왜 이렇게 커요? 입이 커야 널 더 잘 잡아먹을 수 있지 늑대는 그 말을 끝마치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불쌍한 작은 빨간 모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늑대는 뱃속을 채우고 난 뒤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이 들더니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사냥꾼은 그 집 옆을 지나다가 코고는 소리를 듣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렇게 코를 골다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으니 안을 들여다보는 게 좋겠어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 침대 곁으로 다가간 그는 늑대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냥꾼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네 놈을 찾아냈군 난 널 오랫동안 찾아다녔어 사냥꾼은 총으로 늑대를 겨냥하다가 문득 늑대가 할머니를 삼켜버렸다면 어쩌면 할머니를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위를 찾아내 그것으로 잠자는 늑대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어 번 가위질을 하자 늑대 배 속에서 작은 빨간 모자가 힐끗 보였습니다 그가 다시 몇 번 더 가위질을 하자 소녀가 밖으로 튀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 늑대 배 속은 정말 캄캄했어요 이어서 할머니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살아 있긴 했으나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얼른 커다란 돌멩이 몇 개를 주워왔고 그들은 그 돌멩이들을 늑대 배 속에 채워 넣었습니다 이윽고 잠에서 깨어난 늑대는 얼른 달아나려 했지만 그 돌멩이들이 너무 무거워 푹 고꾸라지더니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사냥꾼은 그 늑대의 털가죽을 벗겨내 그것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빨간 모자가 가지고 온 케이크와 포도주를 마시고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작은 빨간 모자는 앞으로 어머니가 길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꼭 어머니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그 다음에도 빵을 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가다가 또 다른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 늑대 역시 작은 빨간 모자를 유혹해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이번에는 조심을 하고 곧바로 할머니 집으로 가 늑대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늑대가 다정하게 인사를 했지만 소년은 그 늑대의 눈빛에서 흉악한 마음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큰 길에서 벗어나기만 했다면 그 늑대는 대본이 나를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들어 오너라 우리 그 녀석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도록 하자 잠시 후 늑대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줘요 할머니 작은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께 드릴 빵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할머니와 소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회색 늑대는 저녁이 되자 작은 빨간 모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녀가 나오면 그 뒤를 살금살금 쫓아가 어둠 속에서 잡아먹어버릴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돌을 깎아 만든 커다란 구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야 저 양동이를 들고 오너라 어제 내가 소시지 요리한 게 있는데 소시지를 넣어 끓인 물을 그 양동이로 퍼담아 저 구유 안에다 부으렴 작은 빨간 모자는 소시지 끓인 물을 그 큰 구유 속에다 여러 번 부어 구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소시지 냄새가 늑대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늑대는 코를 벌룸거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침내 늑대는 목을 너무 길게 뺀 나머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지붕에서 미끄러져 그 큰 구유 속에 풍덩 빠져서 그만 끓는 물에 데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하여 작은 빨간 모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으며 오는 동안 아무도 소녀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심 가난한 사나이는 아이가 열둘이나 딸려 있어 밤낮 없이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열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자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사나이는 큰 길로 나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세례식 때 아기의 대부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만난 이는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나이의 속마음을 벌써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하구나 세례식에서 아기의 대부가 되어 주마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잘 보살피겠다 당신은 누구죠? 사나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그렇다면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있는 사람에게만 주고 가난한 사람은 굶주리게 놓아두니까요 사나이는 하느님께서 부와 가난을 얼마나 지혜롭게 분배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사나이는 하느님을 등지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얼마를 가니 악마가 나타나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뭘 찾고 있나 만일 아기와 인연만 맺으면 나는 산더미 같은 금아와 이 세상에 온갖 쾌락을 그 아이에게 선사할게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악마다 그렇다면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속이고 못된 길로 빠뜨리니까요 사나이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얼마 안 가서 젓가락처럼 가는 다리가 쪽 빠진 죽음의 신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역시 나밖에 없을 걸 당신은 누구죠? 사나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죽음의 신이다 어떤 사람에게나 공평하지 당신이라면 안성맞춤이겠군요 당신은 부자건 가난뱅이건 차별을 두지 않으니까요 우리 아이의 세례식에 와주십시오 너의 아이를 돈 많고 이름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나를 친구로 둔 사람은 평생 아쉬울 것을 모르고 살게 되거든 다음 일요일 세례식입니다 잊지 말고 꼭 오세요 죽음의 신은 약속한 대로 나타나서 아이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장성하자 어느 날 죽음의 신이 나타나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일렀습니다 죽음의 신은 청년을 숲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자라는 약초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례식 선물을 주지 너를 이름난 의사로 만들어주마 네가 병든 사람에게 불려갈 때마다 나도 거기 나타나겠다 내가 환자의 머리맡에 있으면 너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해라 그러고 나서 환자에게 이 약초를 조금 주어라 그럼 나을 거다 하지만 내가 환자의 발치에 있으면 환자는 내 사람이다 가망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제 아무리 명이라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다만 약초를 네 멋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 그것을 명심해라 그렇지 않았다간 네가 큰 몽변을 당할 것이야 얼마 안 가서 젊은이는 젊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기만 해도 층세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나을지 죽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와서 많은 돈을 내고 갔기 때문에 젊은이는 곧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왕이 몸져 누웠습니다 의사는 부름을 받고 가서 병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판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의사가 가까이 다가서 보니 죽음의 신이 왕의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치료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죽음의 신을 속이는 방법이 없을까 의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중에 꾸지람이야 듣겠지만 그분은 나와 특별한 사이니까 눈 감아 주겠지 그래서 의사는 환자의 몸을 돌려 죽음의 신이 머리맡에 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약초를 주었더니 왕은 차츰 기운을 차려서 마침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신은 의사를 찾아가 사태질을 하면서 험상구준 얼굴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잘도 속여 넘겼겠다 너와 특별한 사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은 눈 감아 주지 하지만 다시 한 번 그런 짓을 했다간 네 몸도 성취 못한다 내가 직접 와서 너의 목숨을 빼앗겠어 얼마 안 가서 공주가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무남독녀가 알아눕자 왕은 밤낮없이 흐느껴 나중에는 눈이 퉁퉁 부어 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왕은 누구든지 공주를 살리는 사람은 사위로 삼고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포고를 내렸습니다 공주가 누워있는 침대로 간 의사는 죽음의 신이 공주의 발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공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공주의 남편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황홀한 생각에 젖은 나머지 그만 죽음의 신과의 약속을 잊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신은 눈을 불아리며 손을 치켜들고 여인 주먹을 움켜주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의사는 본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픈 공주를 들어 올려 머리를 발이 있던 자리에 놓고 약초를 주었습니다 공주는 뺨이 금세 발그레해지면서 다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죽음의 신은 또다시 우롱당했음을 알아차리고 의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너와는 끝장이다 이제 네가 죽어야 할 차례야 죽음의 신은 얼음장 같은 손으로 의사를 움켜잡았습니다 의사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신은 젊은이를 지하의 동굴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양초들이 무수히 많은 줄을 이르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양초 짧은 양초 중간치 양초 양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양초는 불이 꺼지고 어떤 양초는 새로 불이 붙었습니다 작은 불꽃들은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면서 타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양초들은 사람의 생명의 불꽃이다 긴 양초는 아이들 것이고 중간치는 결혼해서 한참 재미있게 사는 부부 짧은 양초는 나이 든 사람들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와 젊은이도 짧은 양초를 가질 때가 있지 제 생명의 양초를 보여주세요 자기 것은 아직도 제법 길 거라고 여기면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거다 보이지 죽음의 신은 밑둥만 남아 꺼지기 직전에 있는 양초를 가리켰습니다 저에게 새 양초를 주세요 저도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왕도 되고 아리따운 공주와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안 된다 한 양초가 꺼지기 전에는 새 양초를 결 수가 없는 법이야 헌 양초를 새 양초에 갖다 대세요 그럼 헌 양초가 꺼져도 새 양초에 불이 옮겨 붙을 것 아닙니까 젊은 의사는 애초롭게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신은 의사의 소원을 들어주는 척하고 길쭉한 새 양초를 집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수를 할 셈이었던지라 일부러 헌 양초를 떨어뜨려 불꽃을 꺼트렸습니다 의사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결국 죽음의 신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산림관이 숲으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숲으로 막 들어서렸는데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커다란 나무 꼭대기 위에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나무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매가 엄마의 무릎에 있던 아이를 보고 손살같이 내려와서 날카로운 부리로 아이를 물어다가 나무 꼭대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산림관은 산림관은 나무로 기어 올라가 아이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어린 딸 네나와 함께 키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년은 산림관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서 발견된 소년은 새에게 물려갔었던 것을 다시 데려왔다고 해서 주은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은아이와 레나는 서로를 무척 아꼈습니다 둘은 너무나 좋아해서 잠시라도 서로의 얼굴을 못 보면 슬픔에 접근했습니다 산림관에게는 늙은 여자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요리사가 물동이 두 개를 가져오더니 물을 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 물을 퍼왔습니다 레나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줌마 뭘 하려고 그렇게 물을 많이 퍼와요 절대 입을 안 연다고 약속하면 내가 비밀을 말해주지 레나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요리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네 아빠가 사냥을 가면 나는 장작 위에 물을 올려놓을 거란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주운 아이를 그 속에 집어넣어 요리를 할 거야 다음날 아침 일찍 살림관은 사냥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침대에 있었습니다 아빠가 없어지자 레나가 주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니가 니가 날 안 버리면 나도 널 안 버릴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좋아 그럼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어제저녁 아줌마가 물을 많이 길어오길래 왜 그러냐고 내가 물었지 아줌마는 내가 입만 다물어주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어 나는 죽어도 말 안 한다고 약속했지 아줌마는 오늘 아침 일찍 아빠가 사냥을 떠나면 물을 잔뜩 끓여서 너를 그 안에 넣어서 요리하겠다고 말했어 그러니 어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도망가자 두 아이는 일어나서 재빨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요리사는 좋은 아이를 삶아서 요리하기 위해 침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두 아이는 벌써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요리사는 매우 놀랐습니다 살림관이 집에 와서 아이들이 없어진 것을 알면 어쩐담 사람들을 보내서 아이들을 붙잡아 와야겠다 요리사는 하인 셋을 보내 아이들을 잡아오라고 일렀습니다 아이들은 숲 어귀에 앉아 있다가 멀리 하인 셋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나가 레나가 말했습니다 네가 날 안 버리면 나도 널 안 버릴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그럼 장미덤불로 변해 나는 거기 달린 장미가 될 테니까 숲 어귀에는 장미덤불 꽃 한 송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어 보아야 헛일이다 그들은 집으로 가서 요리사에게 장미덤불 꽃 한 송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요리사는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머조리들 같으니 장미덤불을 자르고 꽃을 꺾어와야지 어서 다시 가봐 하인들은 다시 그곳으로 가서 아이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멀리서 하인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나가 말했습니다 니가 날 안 버리면 나도 널 안 버릴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그럼 교회로 변해 나는 교회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될 테니까 새하인은 다시 그 자리로 왔지만 교회와 그 안의 샹들리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있어 보아야 헛일이다 집으로 가자 요리사는 아이들을 찾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교회와 그 안에 샹들리에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밥통들 교회를 부수고 샹들리에를 가져왔어야지 요리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하인 셋을 데리고 늙은 요리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멀리서 요리사가 하인들을 앞세우고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레나가 말했습니다 네가 날 안 버리면 나도 널 안 버릴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그럼 연못으로 변해 나는 그 안에서 헤엄치는 오리가 될 테니까 요리사는 연못가에 닿자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리가 재빨리 헤엄쳐와서 부리로 요리사의 머리를 물고 물속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늙은 마녀는 물속에 빠져 죽고 두 아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만일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겠지요 사랑하는 롤란트 옛날 어떤 곳에 못된 마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딸 하나는 못생기고 마음씨도 나빴으나 자기 친딸이었으므로 마녀는 이 딸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딸은 아름답고 마음씨도 고왔지만 마녀는 그 딸을 미워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마음씨 고운 딸이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못된 딸은 이것이 너무 탐나서 엄마에게 앞치마를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염려 말아라 곧 갔도록 해줄 테니까 저 아이는 벌써 오래전에 죽어야 마땅했어 오늘 밤 저 아이가 잠들었을 때 내가 이 방으로 와서 저 아이의 머리를 자르겠다 그러니 꼭 니가 침대 안쪽에 눕고 저 아이를 앞으로 밀어내야 한다 불쌍한 처녀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한 구석에 서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하루종일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마녀의 딸이 먼저 침대로 기어올라가 안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처녀는 잠에 고라떨어진 마녀의 딸을 슬며시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자기는 벽에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마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른손에 도끼를 들고 나타난 마녀는 침대 바깥쪽에 사람이 누워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왼손으로 이불 위를 더듬거렸습니다 그런 다음 두 손으로 도끼를 단단히 움켜쥐더니 자기 딸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마녀가 방을 나가자 처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하는 남자 롤란트에게 가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롤란트가 밖으로 나오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롤란트 우리 어서 도망가요 새엄마가 나를 죽이려다가 자기 친딸을 죽이고 말았어요 해가 뜬 다음 자기가 저지른 일을 알고 나면 우릴 다시 해치려 들 거예요 가긴 가는데 그 여자의 마술 지팡이도 함께 가져갑시다 그럼 우리를 쫓아오지 못할 거야 처녀는 마술 지팡이와 죽은 동생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바람에 피가 침대 앞에 한 방울 부엌에 한 방울 계단에 한 방울 모두 세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다음날 자리에서 일어난 마녀는 앞치마를 주려고 딸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애야 어디 있니 마녀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에요 계단에서 청소하는 중이에요 핏방울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마녀가 밖으로 나가 보았지만 계단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애야 어디 있니 여기에요 부엌에서 몸을 녹이는 중이에요 두 번째 핏방울이 대답했습니다 마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애야 어디 있어 여기에요 침대에서 자는 중이에요 세 번째 핏방울이 대답했습니다 마녀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딸이 피범벅이 된 지 누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딸의 머리를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마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녀는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녀의 눈에는 남자와 달아나고 있는 의붓 딸이 보였습니다 그래 보았자 소용없지 아무리 길을 쓰고 달아나도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마녀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발을 신었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한 시간 거리를 갈 수 있었습니다 마녀는 얼마 안 가서 두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녀가 따라온 것을 본 처녀는 마술 지팡이를 써서 롤란트를 호수로 바꾸고 자기는 호수 한가운데서 헤엄치는 오리로 변하게 했습니다 마녀는 물가에 서서 빵 부스러기를 던지면서 오리를 꿰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오리는 좀처럼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마녀는 할 수 없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편 서로 사랑하는 두 연인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다음 동이 틀 때까지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날이 밝자 처녀는 들장미 울타리 한복판에 핀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고 남자는 바이올린 켜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마녀가 성큼성큼 다가와서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예쁜 꽃 꽃을 따가도 되겠어? 되고 말고요 꽃을 따시는 동안 제가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지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마녀는 꽃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빨리 울타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롤란트가 연주를 시작하자 마녀는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마법의 곡조였기 때문입니다 곡조가 빨라질수록 쿵쿵 뛰면서 더욱 요란하게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장미 가시에 옷이 갈갈이 찢겨 나가고 가시에 긁힌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연주자는 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녀는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단 숨을 돌리게 되자 롤란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그동안 저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혹시 누가 나를 알아보면 안되니까 붉은 돌로 변해 있겠어요 처녀가 말했습니다 롤란트는 떠나고 처녀는 붉은 돌로 변하여 연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롤란트는 다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처녀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처녀는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남자가 돌아오지 않자 슬퍼서 꽃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자신을 꺾어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양치기가 양을 몰고 왔다가 들에 핀 예쁜 꽃을 보았습니다 양치기는 꽃을 꺾어서 집으로 가져와서는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양치기의 오두막에서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집안이 말끔하게 정존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식탁과 의자에는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화로에는 불이 피워져 있고 누군가 벌써 물도 기러다 놓았습니다 점심때 집으로 돌아와 보면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양치기는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고양이 새끼 한 마리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작은 오두막이라 누가 숨어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이 극진한 대접을 받아서 기분은 좋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 지혜로운 여인에게 갔습니다 마술의 힘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있는지 지켜보세요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이면 재빨리 흰옷을 그리 던져요 그러면 마술이 풀릴 겁니다 양치기는 양치기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양치기는 동이 트자마자 상자가 열리면서 꽃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치기는 재빨리 달려가서 흰옷을 그 위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꽃이 아름다운 처녀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꽃은 자기였고 양치기를 위해 집안일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은 모험도 들려주었습니다 양치기는 처녀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거절했습니다 비록 자기를 버리긴 했지만 사랑하는 롤란트를 잊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일은 계속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롤란트가 장가 가는 날이 왔습니다 그 나라의 오래된 관습에 따라서 나라 안에 모든 처녀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여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노래를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처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식에 가지 않으려 했으나 다른 처녀들이 와서 그녀를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처녀는 노래할 차례가 될 때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다 불러 그녀가 노래를 불러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처녀가 노래를 시작하자 노랫소리를 들은 롤란트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 목소리 나의 진짜 신부는 저 여자야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때까지 까맣게 잊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남자의 마음을 다시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내 처녀는 사랑하는 롤란트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은 끝나고 기쁨이 뭉개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털복숭이 옛날 어느 곳에 금발머리에 아내를 둔 왕이 있었습니다 왕비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비가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왕비는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죽은 다음 당신이 다시 결혼하게 되면 저처럼 금발머리에 아름다운 사람과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왕이 약속을 하자 왕비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랫동안 왕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새 왕비를 맞을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구문관들이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배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새로 왕비를 맞으셔야 합니다 죽은 왕비의 아름다움에 못지않은 신복감을 구하기 위해 신하들은 온 나라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그런 여자가 나타났다 싶으면 이번에는 금발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은 죽은 어머니 못지않게 아름다웠고 죽은 어머니처럼 금발머리였습니다 어느 날 왕은 다 큰 처녀로 자란 딸을 보고 얼굴 생김새가 죽은 아내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은 느닷없이 딸에게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고문관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아이와 결혼해야겠네 그 아이를 보면 죽은 아내가 살아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고문관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버지가 딸과 혼이 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시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온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결심을 전해 들은 딸은 더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도록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소원을 들어 드리려면 그 전에 해와 같은 금빛의 옷과 달과 같은 은빛의 옷과 별과 같은 빛나는 옷을 가져야만 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짐승의 털로 만든 망토도 있어야겠고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의 모피를 조금씩 잘라붙여서 만든 망토라야 해요 아버지가 그 모든 짐승의 터를 구하실리가 만무하니 그렇게 요구하면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매우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나라 안에서 솜씨 좋다는 여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해와 같은 금빛의 옷과 달과 같은 은빛의 옷과 별과 같이 빛나는 옷을 짜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냥꾼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짐승이란 짐승은 모두 잡아다가 모피를 조금씩 떼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수없이 많은 모피 조각들로 망토를 만들었습니다 공주는 준비가 끝나자 왕은 망토를 가져오게 해서 딸 앞에 펼쳐놓은 다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결혼식을 치르겠다 공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달아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공주는 살며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소중한 물건 세 가지를 꾸렸습니다 그것은 금가락지와 작은 황금물레 작은 황금 실패였습니다 공주는 해와 달과 별의 새옷도 꾸리고 온갖 모피조각으로 만든 망토를 걸친 다음 수컴댕으로 얼굴과 손을 검게 칠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밤새도록 걸어서 커다란 숲에 닿았습니다 피로에 지친 공주는 속이 빈 나무로 기어들어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해가 떴는데도 공주는 계속 잠을 잤습니다 어느덧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때마침 이 숲을 다스리는 왕이 그곳으로 사냥을 나왔습니다 왕이 데리고 온 사냥개들은 나무로 달려가서 냄새를 맡고는 나무주위를 뱅뱅 돌면서 컹컹 짖었습니다 가서 어떤 짐승이 숨어 있는지 보고 오너라 왕은 사냥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랐던 사냥꾼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조기 빈 나무 안에 이상한 짐승이 누워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종류입니다 피부는 수천 가지의 모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산채로 잡아오도록 하라 마차에 단단히 묶어서 데려가자 왕의 명령대로 사냥꾼들이 움켜잡자 공주는 기겁을 하며 눈을 뜨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저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계집아이랍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보살펴 주세요 너 같은 덜복숭이는 부엑대기를 하면 안성맞춤이겠다 우리와 같이 가자 마침 젤을 청소할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공주를 마차에 태우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계단 밑에 작은 벽장으로 공주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덜 복숭이는 여기서 지내거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주는 부엌으로 보내졌습니다 공주는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성에서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털복숭이는 요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잠시만 구경하면 안 될까요 문 밖에 서 있기만 할게요 그러렴 하지만 30분 안에 돌아와야 한다 쟤를 말끔히 지워야 하니까 털복숭이 공주는 공주는 작은 등장불을 들고 벽장으로 가서 망토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손에 묻은 검댕을 말끔히 씻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공주는 해처럼 눈부신 옷을 입었습니다 몸 단장 몸 단장을 끝낸 공주는 계단을 올라가 무도회장으로 갔습니다 모두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진짜 공주인 줄로만 알았겠지요 왕이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주는 왕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보기는 평생 처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춤이 끝나자 공주는 왕에게 예의바르게 절을 했습니다 왕은 공주가 사라지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공주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던 보초병들을 불러다 물어보았지만 공주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공주는 자기 벽장으로 가서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얼굴과 손을 검게 칠했습니다 다시 털복숭이가 된 것입니다 공주는 부엌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내일 하고 임금님이 드실 수프를 끓여라 네가 수프를 만드는 동안 나는 위에 올라가서 구경을 좀 말테니까 수프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떨어뜨렸다간 나중에 밥 한 톨 얻어먹지 못할 줄 알아 요리사는 이렇게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공주는 임금님을 위해 정성 들여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수프가 다 되자 벽장에서 금가락질 가져와 수프가 담긴 접시 안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무도회가 끝나자 왕은 수프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수프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수프를 먹어보기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나서 보니 접시 바닥에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릇에 반지가 들어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당장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요리사는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는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요리사는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니가 수프에 머리카락을 떨어뜨린 게로구나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왕은 수프를 누가 만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니가 보통 때 내오던 수프와는 맛이 전혀 달라 훨씬 맛이 있어 사실은 제가 끓이지 않았습니다 털복숭이가 끓였습니다 요리사가 실토했습니다 당장 이리로 데려오너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털복숭이가 나타나자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너는 누구냐 저는 부모님을 여윈 불쌍한 소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성에는 뭐에 있는 거지 왕의 물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부엉대기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수프 안의 반지는 어디서 났느냐 반지에 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공주는 시치미를 뚝댔습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 왕은 어쩔 수 없이 공주를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공주는 지난번처럼 구경을 가게 해달라고 요리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삼십분 안에 돌아와야 한다 임금님이 니가 끓인 수프를 무척 좋아하시니까 말이야 요리사의 허락을 받은 공주는 벽장으로 달려가서 재빨리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달과 같은 은빛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녀가 무도회장의 모습을 나타내니 영락없이 진짜 공주처럼 보였습니다 공주에게 다가와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춤이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춤이 끝나자 공주는 재빨리 사라졌고 왕은 공주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공주는 작은 벽장으로 돌아와 다시 털복숭이 짐승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러고 부엌에 서 수프를 끓였습니다 요리사는 아직 무도회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작은 황금 물레를 가져와서 그것을 접시안에 넣고 그 다음에 수프를 부었습니다 왕은 가져온 수프 맛을 보고 또다시 반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불렀고 요리사는 털복숭이가 수프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이번에도 왕 앞에 불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기는 부엌대기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계집이며 작은 물레 같은 것은 알지도 못한다고 잡아떼습니다 얼마 후 왕은 세 번째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전과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요리사는 무언가 낌새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덜 복숭이 짐승 너는 마녀가 틀림없어 그래서 언제나 수프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맛을 내니까 임금님께서 내가 끓인 수프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나 공주가 하도 사정하는 바람에 요리사는 잠깐 동안 무도회 구경을 하고 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공주는 별처럼 빛나는 옷을 입고 무도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왕은 아름다운 공주와 춤을 추면서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왕은 공주와 춤을 추다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며시 금가락질을 공주의 손가락에 끼워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춤을 아주 오랫동안 끌라고 명령했습니다 춤이 끝나자 왕은 공주의 손을 움켜잡으려 했지만 공주는 있는 힘을 다해 뿌리치고 사람들 틈으로 뛰어들어 가더니 재빨리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삼십분이 훨씬 넘도록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벗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망토를 그 위에 걸쳐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온몸에 검정칠을 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가 하얗게 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엌으로 가서 왕을 위해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공주는 요리사가 없는 틈을 타서 황금 실패를 접시 안에 넣었고 왕은 접시 밑바닥에 놓인 황금 실패를 보고 털복숭이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춤출 때 공주에게 끼운 금반지가 털복숭이의 손가락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공주의 손을 꽉 움켜 쥐었습니다 공주는 뿌리치고 달아나려고 발버둥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망토가 조금 벗겨지면서 별처럼 눈부신 옷이 드러났습니다 왕은 망토를 북북 지져 공주의 몸에서 벗겨냈습니다 갑자기 공주의 금발머리가 치렁치렁 늘어뜨려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 없게 된 공주는 황홀한 옷에 쌓여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주는 얼굴에서 재와 검댕이를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처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대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소 우리 영원히 함께 삽시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지고 두 사람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숲속의 성요셉 딸 셋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심술굳은 데다가 마음씨가 곱지 않았고 둘째 딸은 언니보다 훨씬 나았지만 그래도 결점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막내딸은 신앙심이 깊고 마음씨가 고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셋 중에서 첫째 딸을 제일 예뻐했고 막내딸은 미워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쌍한 막내딸을 쫓아내버릴 생각으로 툭하면 길을 잃어 돌아오기 어려운 멀고 험한 숲으로 내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아이들이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어린이를 지켜주는 천사가 나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천사가 미처 도착하지 않아서 소녀는 그만 숲에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어두워질 때까지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여 달려가 보니 작은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소녀가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려서 소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문 앞에서 소녀가 한 번 더 문을 두드렸더니 눈처럼 흰 수염을 달고 기품 있게 생긴 한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녀에게 다정한 말을 건넨 할아버지는 바로 성요셉이었습니다 들어 오너라 착한 아가야 불 옆에 있는 내 의자에 앉아 몸을 녹이렴 목이 마르다면 깨끗한 물을 한 잔 가져다 주마 너에게 줄 거라고는 나뭇뿌리밖에 없구나 그걸 요리하려면 먼저 껍질을 벗겨야 한단다 성요셉이 소녀에게 나뭇뿌리를 주자 소녀는 깨끗하게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준 약간의 팬케이크와 빵을 내놓았습니다 소녀는 불 위에 있는 솥에다 모든 재료를 넣고 수틀을 끓였습니다 음식이 다 만들어지고 나자 옆에 있던 성요셉이 말했습니다 나도 몹시 희장하구나 네 음식을 내게 좀 주겠니 소녀는 조금도 싫은 기색 없이 자기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그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소녀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성요셉이 말했습니다 이제 잘 시간이다 하지만 내게는 침대가 하나밖에 없단다 네가 침대에 누워라 난 바닥에서 집을 깔고 자마 아니에요 전 집이 부드러워서 좋아요 소녀는 이렇게 말했지만 성요셉은 소녀를 팔로 안아서 침대에 다녀였습니다 소녀는 기도를 하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소녀가 성요셉에게 인사를 하려고 보니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벌떡 일어나서 그를 찾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녀는 문 뒤에서 너무 무거워서 잘 움직여지지도 않을 만큼 많은 돈이 든 자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루 위에는 그 돈이 어젯밤 이곳에서 잔 소녀의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길로 자루를 들고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녀가 그 돈을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자 어머니는 대단히 흡족해했습니다 다음날 둘째 딸이 그 숲에 가보고 싶어 하자 어머니는 둘째 딸에게 훨씬 더 많은 양의 팬케이크와 빵을 싸주었습니다 동생이 그랬듯이 둘째 딸도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둘째 딸은 성요섭이 사는 오두막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요섭이 둘째 딸에게도 수튜를 만들 나무뿌리를 주었습니다 수튜가 다 만들어지자 성요섭은 둘째 딸에게도 막내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도 시장하구나 내게 너의 음식을 나누어 주겠니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저하고 함께 드세요 그러고 나서 성요섭이 자기 침대를 소녀에게 주며 자기는 바닥에서 짚을 깔고 자겠다고 말했을 때 둘째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침대에 같이 누우세요 우리 두 사람이 잘 공간이 충분히 되는걸요 성요섭은 소녀를 안아 침대에 누고 자기는 집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둘째 딸이 성요섭을 찾았으나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문 뒤에서 돈이 든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자루 위에는 어젯밤 여기서 잔 소녀를 위한 돈이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 그 돈을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전 몇 개는 자기가 가지려고 몰래 감추었습니다 다음날이 되자 호기심이 강한 첫째 딸도 그 숲에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첫째 딸이 달라는 대로 많은 양의 팬케이크와 빵 치즈까지 담아 주었습니다 해가 지자 첫째 딸도 다른 동생들처럼 성요섭이 있는 오두막집을 찾았습니다 첫째 딸이 수추를 다 만들고 나자 성요섭이 말했습니다 배가 몹시 고프구나 너의 음식을 좀 나눠 주겠니 내가 다 먹고 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남는 게 있으면 먹어도 돼요 그러나 첫째 딸이 음식을 거의 먹어 치웠기 때문에 성요섭은 그릇의 밑바닥을 긁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절한 할아버지는 자기 침대를 첫째 딸에게 양보하며 자기는 집 위에서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딸은 사양하지 않고 그 제의를 받아들여 자기는 침대에서 자고 할아버지는 집에서 자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자고 일어나 보니 할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돈이 든 자료를 찾아 문 뒤를 살폈습니다 바닥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몸을 구부린 순간 첫째 딸의 코에 그것이 붙어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놀라서 몸을 일으킨 첫째 딸은 자기 코 위에 또 다른 코가 하나 붙은 걸 보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첫째 딸은 비명을 지르며 소리내어 엉엉 울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튀어나온 코뿐이었습니다 울면서 달아나다 길에서 우연히 성 요셉 할아버지를 만난 첫째 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요셉 할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코를 원래대로 해주고 이 펜이에 돈까지 주었습니다 첫째 딸이 집으로 돌아오자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는 선물로 뭘 가져왔니 첫째 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루 가득 돈을 받았는데 집으로 오는 길에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다고? 그렇다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게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자루를 찾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울며 안 가겠다고 하던 첫째 딸은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도중에 모녀는 도마뱀과 뱀들에게 습격을 당했으나 막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못된 딸은 마침내 뱀에게 물려죽고 어머니도 발이 온통 물려 자기 딸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작은 잔 어느 날 한 마부가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에 수레가 땅에 처박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길을 쓰며 움직이려고 해보았지만 수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모 마리아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안 성모 마리아가 마부에게 말했습니다 전 지금 지치고 목이 말라요 제게 포도주를 좀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마찰을 움직이게 해드릴게요 마부가 말했습니다 기꺼이 드리지요 그런데 포도주를 따를 잔이 없군요 그러자 성모 마리아는 빨간 줄무늬가 있는 잔 모양의 매꽃 하나를 따와서 마부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마부는 거기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 주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포도주를 마시자마자 마차가 곧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부는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작은 꽃을 성모 마리아의 작은 잔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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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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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r 작소 바지 ,